안녕하세요. 미장산 라이키테아의 이여름입니다. 리본 끈이 최근 핫한 헤어 악세사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지금부터 리본 끈으로 포인트를 준 두 가지 데일리 헤어 스타일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고고! 스타일링에 앞서 퍼펙트 스타일링 세럼을 머리 전체에 발라주세요. 퍼펙트 스타일링 세럼을 사용하면 손상 케어 뿐 아니라 스타일 위주력까지 높아져요. 버블 고데기로 머리 전체에 웨이브를 넣고 손으로 가볍게 풀어주세요. 앞머리를 남기고 머리를 하나로 낮게 묶어주세요. 팁! 남겨둔 앞머리에 고데기로 한 번 더 웨이브를 주면 여성스러움을 높일 수 있어요. 리본 끈을 머리에 감아 고무줄을 가려준 뒤 리본 매듭을 지어주세요.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로우 포니테일 완성! 이번에는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드릴게요. 리본과 고무줄을 풀은 뒤 손으로 머리를 자연스럽게 정리해주세요. 귀 옆쪽 머리를 모아 반묶음 해주세요. 묶은 머리를 꼬아 돌돌 말아주는 뒤 실핀으로 고정해주세요. 팁! 말아준 머리를 손으로 조금씩 잡아당겨 동그란 모양을 살려주는 것이 포인트! 번부분에 리본 끈을 묶고 자연스럽게 끈을 내려놓아주세요. 리본으로 포인트를 준 범헤어 완성! 평범한 헤어스타일에 스타일리시한 포인트를 살려주고 싶다면 리본 끈을 활용해보세요. 롷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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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